안녕하세요 연으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볼 겁니다. 연어. 캐스트가 던지는 거 잘 아시죠? 캐스트 보호 투표를 하는 거죠. throw도 던지는 거 아시구요. throw up이면 위로 던지는 거 토하다가 되겠죠. fling도 던지는 거에요. fling. to the winds. 바람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에요. 주의하고 있던 것을 경계심을 날려버리는 거에요. 바람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에요.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포션이 빠졌네요. 경계심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이거 브로그에는 고쳐놓을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 거에요. 경계심을 던져버리다. 이 세개는 던지다고 여기 포션이 있어야 되겠죠. 포션. 경계심을 던져버리다. 문장을 읽어보죠. don't be dance. dance는 머리가 아주 빽빽한 거에요. 빽빽한 거 두꺼운 거죠. 멍청하게 굴지 마. sane. 멍청하게 굴지 마. 라고 그녀는 말하고서 finishing a drink. 잔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and casting a caution. 그 다음에 finishing 하고 casting으로 던져버린 거에요. 주의 경계심을 to the wind. 바람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barefoot는 맨발로 그런 거에요. 근데 패드는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walking 쓰는 거에요. walking barefoot to the bar. 아 맨발로 걸어갔구나. 패드는 발바닥이에요. 바닥. 타박타박. 터벅터벅. 우리가 할 때 터벅터벅 걷다를 워킹. 워크. 발전되는 의미로 패드를 쓴 거에요. 그러니까 워킹. 저도 별 상관은 없어요. 터벅터벅 바로 걸어가서 또 하나의 shot이니까 아까 잔이 있었으니까 shot은 drink나 마찬가지에요. 또 한 잔을 근데 독하게 한 잔을 독한 술을 한 잔 또 부어 넣은 거죠. 물 같은 거 안섰고요. we both know. 우리는 아마 알아요. we can't ever. 우리는 되지를 않지. 언제든. you and I. 당신과 나는. 여기 위에다가 풀은 거죠. 당신과 나는. 이런 거죠. 이를 never walk. 안 풀려. 안되는 게요. I'm up. 나는 올라간다는 거에요. 향하여. just a quick pulling이 여기 또 나왔죠. 풀링. 아 여기 재밌는 거에요. 여기. 여기도 풀링. 던지는 게 있었는데. 던지는. 던지기에요. 그러니까. 재빨리 한번 던지는 거. 그냥. 그냥 빠르게 한번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참 올라설 수 있는데. 참가할 수 있는데. 제 그. 지금도 그냥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뭐라 그러죠. 남녀관계 아닌 여자친구.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맨날 농담 삼아 그래요. 한번 그냥 줄게. 아이 귀찮아.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농담을 하는. 어. 사람친구. 뭐 그런 거 있죠. 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그게 술 취해 갖고 하는 거에요. I'm just but just a quick bring. OK? 좋아? 근데 한번 그냥 줄 수는 있는데. 이런 거죠. I've got too much on my mind. 생각이 너무 많아 갖고. 아. 그냥. 한번 주고 말게. 차라리. 사귀지는 말고. 어. 잠깐의 외도. 어. 던지는 거에요. 던지는 거. 던지는 거. 프링. 여기서도 프링이었지만. 프링. 여기서도 프링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음. 사실 뭐. 요. 요. 캐스팅. 던지기. 요. 비슷한 거죠. 어. 자. 그럼 뭐. 잘 이해되시겠죠. 어. 자. 그리고 내려가 보죠. 음. 지우고. 또 내려가 보면. 다양하다 했네요. A에 들어갈 단어는. 윈드 또는 윈 쓰면 돼요. 복수형 써도 돼요. 바람을. 자. 댄스는 빽빽한 거에요. 빽빽해서 우둔한. 머리가 두꺼워서 띡. 두껍고. 빽빽해요. 이게 다 멍청화되는 거에요. Am I being dancer? 아. 내가 우둔한 건가? I don't quite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Why did you lose your phone? 어디서 잊어버렸어? 공원에서? But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f someone finds it. 발견하게 되면 they will call me. 내게 전화하겠지. 라고 난 확신해. They can't. 전화 못하지. Why? Why? You don't have your phone. 전화가 없잖아. 그러니 너한테 전화를 못하지. 뭐. 하지만 그건 내 전화긴데. 아이고. 아. 이 아들란. Motherfucker 녀석아. 이 아들란. 노마 정도가 아니죠. 게샹노마. 이런 거죠. 사실. 프링이 단기간에 방종. 이거 몸을 확 던지는 거죠. 한번 줄게. 아하하. 옛날에 뭐 그런 얘기죠. 한번 줘. 맨날 만나면 한번 줘. 그러는 놈이 있어요. 여자가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쉬운 눈이 뭐.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냐. 이따 이 소리나 듣기 딱 앓았죠. 아무튼 캐스트 트롯 풀링 쿠션 투 더 윈즈가 경계심을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After thinking about it four years. 여러 해 동안 생각하는데 마침내 그는 경계심을 던지고 일자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와우. Drawing Caution to the wind. 경계심을 확 풀고 she swung around. 획 돌아서서 휙 돌아서서 얼굴을 마주대한 거죠. 어우. 그럼 그 다음에 뽀뽀를 하나요? 아무튼. I drew a cushion to the wind. 경계심을 던져버리고 가장 비싼 것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뭐 연어 문제로서 좀 다뤄본 건데. 프링이 좀 재미있긴 하죠. 프링. 한번 탁 주는 거. 한번 던져주는 거. 술 취해갖고. 여자가 술 취해서 하는 얘기. 아무튼. 여기. I'm up for just the kick playing. 오케이.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